할로윈이 끝나게 되면 시작되는 메시코 큰 축제가 있습니다. 바로 메시코를 대표하는 축제이자 명절로 알려진 죽은자들의 날인 디아드로스 무에르토스를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.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를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. 먼저 그랜드파크 다운타운 디아드로스 무에르토스입니다. 행사는 오는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각종 화려한 장식들과 더불어 로컬 미술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. 두 번째는 디아드로스 무에르토스 페스티벌입니다. 각종 분장을 하게 되며 다운타운 마켓플레이스를 지나 올보라 거리까지 촛불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. 내일은 11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. 세 번째는 디아드로스 무에르토스 셀레비레이션입니다. 오늘 11월 3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성스러운 미사와 행렬, 마리아치 콘서트, 그리고 라스 칼리블리의 특별금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디아드로스 무에르토스 필름 페스티벌입니다. LATC의 라틴어 국장에서는 이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개의 상영관에서 디아드로스 무에르토스에 관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. 물론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하는데요. 이 영화를 보시려면 지불하고 싶은 만큼만 지불하면 된다는 특색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멕시코 데이 오브 데드 페스티벌입니다. 볼스 박물관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마지막으로 멕시코 데이 오브 데드 페스티벌입니다. 볼스 박물관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오늘 11월 4일까지 진행되며 멕시칸 스타일의 디저트들과 페이스페인팅 등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